레고 가겠습니다 짜라라따 인형들 오 레고 레고가 진짜 많죠 오 여기 드래곤 있다 드래곤 여기는 얘는 철골렘이라는 레고 얘는 뿔이고 얘는 돼지 경찰 데이도 있어요 엄청 대박이죠 여기는 저 책상 이건 저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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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볼게요 한번 피아노를 쳐 피아노를 쳐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먼저 정리한 다음에 피아노를 피아노를 피아노 피아노를 보여 드려 피아노 피아노 쳐 볼게요 피아노 쳐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로 보이시고 여보 역 Praise engine кон 엮 engage 잘 죽 이렇게 해봐 아 이거였지? 네 피아노 쳐다보여 저 피아노 잘 치죠? 피아노 잘 치죠? 저거 만든 노래도 있어요 저거 만든 노래 쳐보겠습니다 자 저거 만든 노래 어때요? 흐흥 아 더 있는데 훨씬 더 엄청 많거든요 저거 또 있어요 이거 어때요? 더 있는데 지금은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형들을 소개해드리죠 여기가 여기가 저 자는 곳이에요 인형이 진짜 많죠? 이름이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얘 있잖아요 쫌쫌한 놈 보이죠? 얘 이름은 얘 이름은 펭귄이고요 이름은 펭귄이에요 얘 이름은 핫도그 그냥 핫도그라고 지웠어요 이름은 어 저 졸업식 날 받은 인형인데 잠 노트잠뜰이라는 크리에이터 아시죠? 여기서 이 인형인데 제가 이름을 지웠어요 잔뚜 잔뚜이에요 얘 이름은 블루이 블루이고 얘 저가 진짜 좋아하는 인형인데 마시멜로라는 인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큰 녀석 있죠 여기 큰 녀석 얘 이름은 얼라이언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? 얼굴만 있는 라이언 얼라이언 얘는 검둥이 작죠? 얘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핫도그 핫도그가 또 있네 이거는 도리 도리에요 얘 이름은 그래서 처음은 곰돌이에요 얘는 곰탱이 이름은 곰탱이예요 마시멜로 동생 그리고 얘는 스마일리 스마일리 얘 이름은 호랭이 또 얘 이름은 윙크 윙키 윙키 어 얘 이름은 펭수인데 펭수 그 다음에 또 얘 이름은 아일러브유 그 다음 얘 이름은 라이언 내 이름은 까멜레온 여기 있는 녀석은 스마일 핑크미 제일 큰 녀석은 핑크미 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레고 저가 혼자서 다 만든 레고예요 저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혼자서 이걸 힘들게 다 만들었답니다 진짜 진짜 이거 다 만드는데 거의 엄청 오래 엄청 오래 진짜 힘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 방에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 하이 되돌려 뼈 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